자, 저 앙맘에게 슬슬 슬슬하고 있는 모습은 간단히 긴 났어요. 여기 희생이 여러 번에 있는 모습을 아니잖아, 여기에서 아이들 한 분씩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.4.5.2.2.2.1.1.1.2.2.1.2.1.2.1.4.5. 이렇게 뭔가 멋있어요. 자 지금 보시면 스테커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아티스트는 되게 예술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언밸런스입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거 되게 웃고 아마 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